자, 오늘서부터는 이제 제가 강조했던 아홉 가지의 파리클 있죠? 이 아홉 가지의 파리클을 하나 둘씩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업이라고 하면 뭐가 생각이 나시나요? 일단 뭐 가장 대표적인 것은요, 총 여섯 가지가 있습니다. 이 여섯 가지의 대표적인 그림이 있는데 일단은요, 가장 기본적인 것은 뭐니뭐니 해도 위로 올라가는 것이죠. 자, 위로 올라간다는 건 결국은 뭐냐면요, 증가하는 것이죠. 그래서 인크리스라는 말이 나왔고요. 자, 일단 컵을 생각해보세요. 이 컵에 물이 있죠. 이 물이요, 위로 올라간다고 한번 생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컵에 있는 물이 위로 올라가는데요. 내가 눈을요, 이 컵 위에 이렇게 눈을 위치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내 눈의 입장에서는요, 이 물이 어때요? 가까이 다가오는 것이죠. 어떻게 하고 있어요? 어프로치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또 업이라는 것이 업효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자, 해보세요. 자, 우리 태양이 지금 떨어지고 있죠? 태양이 지금 떨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태양이 위로 올라가죠. 올라가면서 안 보였던 것이 어때요? 등장하죠. 업효가 됐죠?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complete이라는 표현이 나왔죠? 자, 물을요, 따라서 계속 올라옵니다. 업 앤 업 앤 업 되죠? 그러다가, 자, 이 부분까지 올라왔습니다. 자, 그럼 어때요? 완전하게 이제 찬 거죠? 자, 그래서 complete이라는 말이 있어요. 자, 그리고 볼게요. 자, 여기 누워있습니다. 누워있다라는 것은요, 싸움 준비가 안 돼 있는 것이죠. 누워있으면 싸울 준비가 안 돼 있는 것이잖아요. 우리가 박싱이나 UFC나 이런 거 보면요, 다 어떻게 하고 있어요? 다 서있죠? 아, 그래서 이 업이라는 게 이렇게 ready라는 의미도 있다는 것도 알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업의 6가지 의미, basic, 기본적으로 올라가는 것, increase, 증가하는 것, approach, 다가오는 것, 그 다음에 등장하는 것, 그 다음에 완성되는 느낌, 그 다음에 준비된 느낌. 이 6가지의 의미를 우리가 차근차근 또 살펴볼 겁니다. 앞으로요. 앞에 있는 6가지를 좀 더 쉽게 암기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업의 이미지를 좀 더 확실하게 정말로 쉽게 기억할 수 있게 제가 이야기를 좀 만들어봤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상상해보세요. 눈을 감고 상상을 하셔도 되고요. 일단은요, 시간상으로 한번 가볼게요. 시간상. 자, 여러분들 새벽입니다. 새벽에 일어나서 등산을 간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새벽에 산을 오르면요, 어때요? 내 자신감도 올라가겠죠? 그렇잖아요. 남들은 다 자고 있는데 내가 일찍 일어나서 산을 오르면 얼마나 기분이 좋겠습니까? 자, 그래서 산을 오르는 건 어때요? 움직임이죠? 위로 올라가고 있죠? 그 다음에 내 자신감이 올라갑니다. 어때요? increase, 증가하고 있죠? 자, 그럼 올라가면서 정상 근처에 이제 가게 됩니다. 정상이 다가가고 있죠? approach하고 있죠? 자, 근데 그때쯤에 이제 태양이 떠오릅니다. 태양이 떠올라요. 어, 피어가 되죠? 상상해보고 있죠? 그게 떠오르죠? 자, 그 다음에 결국은 우리는 정상에 도달합니다. 등산의 완성. 그게 뭐야? 뭐예요? 등산의 완성이 뭐예요? 정상에 도달하는 것이죠. complete. 완성하는 겁니다. 바로 이게 뭐예요? 인생의 준비가 된 거 아닙니까? 이렇게 열심히 사는 거. 준비가 된 거 아닙니까? 자, 이렇게 우리가 한번 이야기를 통해서 한번 제가 설명을 좀 해봤어요. 좀 기억에 좀 오래 남을 것 같은데요. 새벽에 산을 오르니 내 자신감도 올라간다. 정상에 다가가니 태양이 떠오른다. 등산의 완성. 바로 정상이다. 이렇게 사는 거다. 어때요? 이해가 좀 되시나요? 이것만 기억하시면요. 이 업의 느낌을 확실히 파악할 수 있고요. 업의 느낌을 파악하면요. particle 업을 파악하면 앞에 있는 동사만 쫙 바꿔치기 하잖아요. 그러면 100%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건 거짓말이고요. 거의 대부분 상당히 많은 구동사, 업이 들어간 구동사를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거는 지켜봐주세요. 아시겠죠? 룩룩 잉글리시 자, 그러면요. 우리 오늘은요. 오늘은 아주 간단한 거. 뭐죠? 무브먼트를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로 올라가는 무브먼트입니다. 그것만 기억하세요. 위로 올라가는 동작이다. 무브먼트다. 자, 일단은요. 업이라고 하면 로케이션이 있고요. 모션이 있는데요. 일단 뭐 로케이션은 보통 구동사에는 많이 사용하지 않습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업이라고 하면 모션에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 모션을 좀 생각해보세요. 위로 올라가고 있는 동작 있죠? 이 모션을 생각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여기 보시면 지금 뭐 여기 보시면 I'm up for now the bird is up in the tree he lives up in the mountain 이렇게 나왔죠. 이거는 말 그대로 그냥 이 업이라는 게 단독으로 좀 사용되고 있죠? 어,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상태를 나타내 주고 있는 업이라고 생각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냥 로케이션 거기 위치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것은 바로 뭐냐면요. 이 모션을 말하는 겁니다. 위로 올라가는 동작 있죠? 고거를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런 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여기 보시면 지금 업이라는 것은 그대로 고정이 돼 있죠? 팔을 끌은 고정이 돼 있고 이 동사 부분이 어때요? 지금 변하고 있죠? 우리가 분명히 구동사를 공부할 때 동사에서 확장하는 것보다는요. particle에서 확장하는 게 도움이 더 많이 되고 오랫동안 기억이 남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래서 오늘 업 동작 업을 위치시키고 그 앞에다가 우리가 동사를 바꿔치기 하면서 공부할 겁니다. 자, 겟업 뭐가 생각이 나요? 겟업이라는 것은 아침에 여러분들 일어나는 거 있죠? 이걸 겟업이라고 합니다. 물론 웨이컵이라고 해도 괜찮습니다. 웨이컵 같은 경우는요. 일단 눈을 딱 뜨는 겁니다. 그 다음 겟업이라는 것은 뭐냐면 눈을 뜨고 어때요? 내가 이렇게 일어나는 거 있죠? 이 동작의 포커스를 맞추는 게 바로 겟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웨이컵과 겟업은 거의 비슷하게 사용합니다. 스탠덮이라고 나왔어요. 모르시는 분들 없으시죠? 어때요? 몸이 위로 올라가는 거잖아요? 스탠덮. 자, 그 다음 시럽이라고 나왔습니다. 앉아있어요. 씻이라는 건 앉아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씻업 이렇게 파링을 업에 붙이게 되면요. 이렇게 똑바로 하는 거 있죠? 이걸 씻업이라고 합니다. 학생이 되게 이렇게 구부정하게 앉아있어요. 그 친구한테 헤이 씻업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좀 더 강조하면요. 씻업 스트레이트. 씻업 스트레이트.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이요. 운동할 때 요거 있죠? 요 동작 있죠? 이것도 씻. 이렇게 앉아서 요런 동작을 만들어주잖아요. 그쵸? 자, 그래서 씻업이라는 표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픽업입니다. 자, 픽업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걸 잡아서 위로 올리는 동작을 생각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요 버틀이 있죠? 버틀. 이 버틀 어때요? 잡아서 올리는 것이죠? 픽업한다고 하죠? 자, 그 다음에 전화기를요 어때요? 잡아서 위로 올리는 것이죠? 그래서 픽업한다고 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지금요. 얘가요. 얘를요. 픽업하는 것이죠? 뭐예요? 얘를 태우는 거잖아요. 차에다가 태우는 거니까 얘를 집어서 태우는 건 아니지만 너 타일 갖고 태우는 때 요것도 우리가 픽업이라는 표현을 사용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 홀더비라는 표현입니다. 자, 일단은요. 동작은 위로 올라가는 동작인데요. 홀드가 나왔습니다. 홀드는 잡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요. 위에 올라간 상태로 잡고 있는 걸 생각해보시면 돼요. 자, 요거 그림 딱 보시면요. 요거 느낌이 좀 오시죠? 요 부분 그림. 그 다음에 얘가 어때요? 아이를요. 홀드한다면 어때요? 위로 올리는 느낌입니다. 어. 홀드업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요런 식으로도 사용이 가능하거든요. 잠깐만 멈춰할 때 홀드업! 홀드업! 손을 올리면서 홀드업!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 행업이라는 표현이 나왔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위로 올리는 동작을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행. 지금요. 요거 있죠? 요거 행어라고 하는데요. 요거를 가지고 지금 어때요? 여기다 걸고 있죠? 위에다가 걸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행업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전화를 끊다라고 할 때도요. 행업을 사용할 수 있는데요. 사실 지금은 아니지만 예전의 전화기. 우리가 공중전화기를 한번 생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이렇게 전화하고 있다가 위로 올려서 이렇게 위로 올려서 딱 걸어놓거든요. 그래서 행업이라는 게 전화를 끊다라는 의미가 생긴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 사용이 되고 있는 것이죠? 행업. 자, 그 다음에 역시 마찬가지로 업이라는 파리클은 변화가 없죠. 위로 올라가고 있는 동작입니다. 앞에 있는 동사만 변화가 되죠. go up 걸어서 올라가는 겁니다. 올라가는 거잖아. walk up 걸어서 올라가는 것이죠. move up 위로 올라가는 겁니다. 거의 비슷한 의미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요. 업 앞에 run이 나왔습니다. 자, 달립니다. 근데 어떻게 달리는 거예요? 위로 달리는 것이죠. run up 자, 그 다음에 클라임이 나왔네요. 자, 클라임 올라가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올라가는 거예요? 클라임에서 올라가는 겁니다. 클라임이라는 것은 보통 이렇게 rock climbing 있죠? 약간 좀 이렇게 우리가 보통 말하는 등산 있잖아요? 등산 갔어요? 할 때는요. 클라임이라는 것보다는 하이킹이라는 게 좀 더 어울립니다. 하이크업이라는 게 어울리고요. 클라임 같은 경우 약간 rock climbing 느낌이 들고요. 좀 더 경사가 높은 고아 같은 곳을 올라가는 그런 어떠한 터프한 것이 생각이 납니다. 스텝업이라고 나왔어요. 역시 마찬가지로 위로 올라가는 동작이죠? 여기 보면 아래를 보시면 스텝이 있죠? 어때요? 앞에 발을 디디는 건데 어때요? 위로 디디는 거니까 스텝업 하시면 됩니다. 당연히 이거에 반대되는 표현은 뭐가 되겠어요? 나중에 나오겠지만 스텝다운이 되겠죠? 자 그 다음 lift up이라고 나왔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party up이 나와있고요. 동작은 위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앞에 lift가 나와있어요. lift라는 건 뭐예요? 위로 올리다라는 말이 되겠죠? 그래서 사실 lift 자체가 올리다라는 느낌이 있기 때문에 up을 굳이 쓰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냥 lift라고 해도 되는데요. lift up이라고 하니까 좀 더 강조하는 느낌이 들죠? 이번에는 pull up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동작 많이 하시나요? 자 pull이라는 것은요. pull은 뭐예요? 어떤 걸 당기는 거죠? 지금 이 친구가 이 발을 잡고요. 이걸 당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몸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위로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pull up이라는 게 이렇게 턱걸이 하다고 할 때 pull up이라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float up이라는 표현이 나왔어요. float up. 마찬가지로 어때요? 동작은 위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float라는 게 이게 바로 뭐냐면요. 여러분들 sink라는 거 아시죠? sink라는 건 바로 뭐냐면요. 가라앉는 것을 우리가 sink라고 합니다. 그거에 대한 반대되는 표현이 바로 뭐냐 하면 float라는 표현인데요. 자 위로 올라간다는 말 자체가 있습니다. float라는 게. 근데 up이라고 나와있으니까 좀 더 강조하는 표현이 되겠죠? 아까 전에 했던 lift up도 비슷한 느낌이라고 이제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recap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recap 한번 정의를 좀 해볼게요. 자 오늘 up이 6가지의 의미가 있는데 6가지의 그림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첫 번째 그림인 동작을 나타내는 up에 대해서 제가 여러가지 사진을 보면서 설명을 좀 해드렸습니다. 오늘 내용은 매우 쉬운 내용일 거예요. 자 여러분들 이게 중요합니다. 앞으로 제가 이 up에 대해 설명을 하면서 다시 한번 몇 번이나 이 그림을 여러분들 머릿속에 그릴 수 있도록 도와드릴 겁니다. 꼭 기억해주세요. 이른 새벽에 산을 오르니 움직이고 있죠. 위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내 자신감도 올라가네. 어때요? 미리 시작하니까 남들보다 일찍 일어나니까 어때요? 자신감도 올라갑니다. increase가 되겠죠. 정상이 다가갑니다. 계속해서 올라가죠. 정상이 다가가니 approach하고 있죠. 태양이 떠오른다. 그때 태양이 딱 떠오릅니다. appear가 되죠. 자 그러면 정상이 딱 도달하니까 이제 등산의 왕성이죠. 등산의 왕성입니다. 이것을 complete 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거에 대해서 나는 준비가 된 거죠. 삶을 살 준비가 된 거예요. ready라는 의미. 이 여섯 가지의 의미 movement, increase, approach, appear, complete, ready. 이 여섯 가지의 그림을 여러분들 꼭 기억해 주세요. 오늘은요 어때요? 첫 번째 movement를 배운 겁니다. 나머지도 차근차근 제가 그림을 통해서 정의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그 업에 대해서 제가 전체적인 그림을 그려드렸고요. 오늘은요 그림을 통해서 첫 번째 그림을 살펴드렸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나머지 다섯 가지 그림도 차근차근 살펴볼 거니까 기대해 주시고요. 자 우리 그러면 또 다음 시간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see you guys next time 고맙습니다. 바이바이 da 아멘